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촬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제목을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써봤는데요. 이번주가 마침 학생들 학력평가 시험을 보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급하게 촬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써놨는데요. 충성구독자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셨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제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요. 2021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해석을 그렇게 해서 있죠. 1학기 때 보았던 시험 문제의 정답을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답안지를 보다 보면 이게 왜 잘 안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요. 각 영역별로 문항수에 대해서 각 문항당 정답이 몇 개씩이나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영역이요. 1, 2, 3, 4, 5번 문항들이 정답이 8개, 9개, 10개, 9개입니다. 총 45문항입니다.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정답이 개수가 배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 영역입니다. 객관식이 21문항 중이에요. 1, 2, 3, 4, 5번이 4, 4, 4, 4, 5입니다. 5번 문항만 정답이 5개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정답이 매치가 됩니다. 영어 영역입니다. 객관식 45문항입니다. 1, 2, 3, 4, 5번에 각각 8, 8, 10, 9, 10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10개, 적은 경우가 8개 정도 이렇게 정답입니다. 한국사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20문항 중에 1, 2, 3, 4, 5번 정답을 배치보면 4, 4, 4, 3, 5입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통합사회입니다. 1, 2, 3, 4, 5번 20문항 중에 3, 3, 5, 5, 4 이런 정도 되고요. 통합과학은요. 20문항 1, 2, 3, 4, 5번이 3, 5, 4, 4, 4 이렇게 정답 개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1학기 6월 학력평가 시험 본 학생들 중에 소위 말해서 여러 문항을 찍었다고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실제로 맞춘 문항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문제 푸는 것에 비해서 정답을 많이 맞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쉬운 것,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쭉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문항들은 1, 2, 3, 4, 5번 지금 방금 전처럼 정답 수를 세야 됩니다. 개수를 세서 여러분들이 좀 자식기니께 푸는 문항이 어디 몇 번 문항이 많은가를 보고요. 가장 적은 문항에다가 소위 말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한 문제라도 더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학생의 답안지를 보겠는데요. 인적 사항은 다 가리고 답안지 부분만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45문항 중에서 20문항까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문항을 찍었죠? 찍었습니다. 5번에 다 찍었네요. 그런데 채점을 해보면 20문항을 풀었는데 그중에 13문항을 맞췄어요. 그러면 65번 정도 정답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여기 지금 20문항까지 다 풀어나가느라고 모르는 거에서 고민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지 말고 할 수 있는 문항 먼저 쭉 풀어나가고 잘 모르겠는 것은 나중에 정답 계속된 다음에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해서 찍어주면 더 많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줘도 막상 시험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뒤에 학생처럼 이 학생은 25문항, 5문항을 더 풀었습니다. 더 풀었지만 실제로 25문항 중에 맞은 것은 8문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32번트 정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많은 것부터 먼저 품다고 해도 더 많이 맞추기가, 찍어서 더 많은 문항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적어도 60, 70번트 이상은 맞출 수 있다 싶으면 이렇게 앞에서 또 골고루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문항부터 먼저 쭉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1, 2, 3, 4, 5번 문항을 정답 개수를 세본 다음에 가장 적은 문항 번호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에 찍어주면 좀 더 많은 문항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지 교내 시험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력평가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을 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좀 더 많은 문항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구독자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또 충성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조금 더 솜수를 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